바로 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두 회사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걸 아는 겁니다. d램을 8단을 쌓는 것이 어마어마 이런데 4층을 더 쌓아 12단을 쌓는 hbm이 샘플을 테스트가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게 여러분들 오다가 5월달 정도 떨어졌습니다. 젠선 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고용량을 더 여러분들 달성하기 위해서는 12단까지 여러분들 적청할 수 있겠느냐 그걸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게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hbm 12단을 만들어 달라. 젠선 황이의 특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조전에 도입하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속조전에 능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속조전에 능한 것을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두 회사가 여러분들 출발했고 sk하이닉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 생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12단 16단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 삼성이 여러분들 제조 방식을 바꾸지 않고 12단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당신들 이름들 sk하이닉스의 제조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12단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이 공헌한 겁니다. 올해 2분기에 12단 적청 고대역풍 메모리 양산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12단 2분기 지나서 안 됐고 3분기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이긴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올 2분기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게 샘플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겁니다.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이번에도 이긴 겁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5월 1위 기자회담에서 갑자기 hbm 기술 경쟁력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우리에게 이미 검증된 8단 적정 기술인 mrmuf 기술을 계속해 사용할 겁니다. 제조 방식에서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이긴 게임인 겁니다. 삼성은 이번에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8단도 패배했고 12단도 패배한 겁니다. 삼성이. 여기 권석준 성중관대학 화학공학과 교수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12단에도 패배할 거다. 빼아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8단 이상은 tsb가 혁심으로 8단에서 양산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삼성전자가 12단에서 sk하이닉스보다 더 고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제조 방식인 tcncf 계열은 원리상 여러 층으로 갈수록 유리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패키징의 수율이 잘 잡히지 않아 고단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량률이 높은 기술이란 거 아닙니까. mrmuf를 채용한 sk하이닉스는 8단 이상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 하는 게 겁나네요. 권석준 성균관디카 하학공학과 교수가 5월 2일 날 이야기한 그대로 뭡니까. 양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런 완전히 다른 hbm 제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권석준 교수는 삼성이 사용하는 현재 방식을 가지고는 불량률 낮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런 맞아떨어진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 한 교수는 sk하이닉스는 열린 조직문화 덕분에 장비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업계가 도입하지 않았던 mrmuf 기술 성공적으로 적용 했습니다.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기여한 거죠. 삼성전자는 아마 한미반도체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을 겁니다. 특허건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러한 새로운 협력 시도에서 실패한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sk하이닉스의 현재 소위 효율을 높이는 성리를 가져온 mrmuf 기술의 장비업체가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업체가. 그러나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하고 여러분들 특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송사까지 갔기 때문에 두 회사가 별로 좋은 관계가 지금도 아마 납품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돼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 드디어 하이닉스 5세대 hbm 12단 세계 첫 양산 샘플 테스트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완전히 sk하이닉스가 이긴 게임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월 hbm 3 12단 개발 성공했다는 발표는 거짓말 발표였는데 성공했겠죠 했는데 양산하면서 이제 그런 불량률 낮추는 노력들이 실패한 거겠죠. 한 분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 한 겁니다.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sk하이닉스의 양산 도입하는 겁니다. 5세대 제품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과 용량을 갖춘 hbm 3 12단 연내 고객의 공급 엔비디아 12개의 d램을 여러분들 떡처럼 이렇게 쐈는데 시루떡처럼. 그럼 8층이 왜 12층까지 쌓아 올려야 되니까 이런 두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램을 더 얇게 만든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 한국의 엔지니어들 정말 참 폼은 행정고시 여러분들 나오고 사법고시한 문과 출신들이 폼을 잡지만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출 주역들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투혼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장한 겁니다. 여러분 d램 한 장을 40% 얇게 만들어 가지고 총두께는 8층을 할 때만큼 12층에서 여러분들 더 늘어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 가지고 더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공계를 갔으면 뭡니까.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이크로미터 같은 게 이러면 그 정밀한 제품을 40% 정도 더 얇게 이러면 만든 겁니다. 8층을 쌓을 때와 12층을 쌓을 때 여러분들 높이가 차이가 안 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고 똑똑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d램 단품칩 40%를 얇게 만들어서 기존과 동일한 두께로 용량 50%를 높인 겁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젠선왕이 대단한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옆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엄청난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러면 ai 반도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ai 열풍에 세계 그 수많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과 더불어서 이러면 ai 반도체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두 개의 회사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앞을 봉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100년 전 이야기를 싸우면 안 되고 그렇게 이러면 다 쏘갈 머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가 현존 hbm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보니까 sk하이닉스 여러분들 홍보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도 항상 중간에 이렇게 맨 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낼 때 보도자료를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중간에 핵심 여러분 용어풀이를 실어주는 겁니다. 대부분 보도자는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 작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하 참 이 사람들이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뒤로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읽는 사람이 그대로 용어를 보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5세대 hbm3가 5세대 제품이구나 다음 6세대는 2025년도에 나오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5세대 hbm은 최대 용량은 3gb 디램 단품칩 8개를 수직으로 적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12개를 적정한 겁니다. 12개를 적정해 36gb가 된 겁니다. 36gb인데 두께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한 단계 여러분 기술이 진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박을 깨고 싸우는 것도 회사가 2개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양산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에 hbm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고객에 납품한 지 6개월 만에 또 한 번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도 과장되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야심장인 블랙웰에 가장 중심의 gpu가 들어가고 옆에 8개 8개 들어갔는데 지금 12개 12개를 하면 뭡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hbm 1개당 여러분 12개가 들어간 것이 8개가 옆에 있을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들 참 기존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3gb d램 칩 12개를 적정해 36gb가 되는 겁니다. 용량을 50% 늘렸고 이를 위해 d램 단품 칩을 기존보다 40% 더 얇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문과 공부한 사람으로서 40% 얇게 만들면 그게 얼마나 얇은지가 감이 잘 안 온 겁니다. 이제 이 기술을 sk하이닉스가 mrmuf 기술이라고 하죠.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에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액체 현대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 주입하고 굳혀가는 공정입니다.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방출에도 효과적인 평가입니다. 삼성은 한 장 여러분들 필름 한 장 까고 위에 덮고 필름 하나 깔고 위에 덮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뭐죠 칩을 다 쌓은 다음에 액체제로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굳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뭐 아닙니다. 이걸 어드벤스트 mrmuf 공정 기존 공정보다 칩을 쌓을 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힘 현상 제어도 우수해서 안정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양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삼성은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피름 tcncf 제조 방식을 쓰고 skhackson은 메슬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앞에다가 어드밴스드를 붙여가지고 어드밴스드 메슬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기술을 쓰는 겁니다. 두 회사가 다른 제조기술을 쓰면서 완전히 경쟁력이 차이가 나 버린 겁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rmuf 기술의 한미반도체라는 장비회사가 결정률을 기여한 겁니다. 삼성이 따라하기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tcncf 방식을 고수하면서 hbm312단 5세대 양산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불량률이 높은 겁니다. 생산수율을 겪자 삼성전자의 hbm3 생산수율은 10s 20%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60에 70%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조 방식에 따라서 이런 완전히 불량률 차이가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채택한 mrmuf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열 특성 품질 향상 생산성 개선 불량률이 그만큼 낮은 겁니다. 3배 정도 뭡니까 불량률을 낮춘 겁니다. 거의 이긴 거죠. 최근 삼성전자는 hbm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sk하이닉스의 mrmuf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체 개발한 ncf 기술도 유재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조기술이 이렇게 여러분들 큰 차이를 낸 것 같네요. 허성구님이 이런 분야에 좀 기본 지식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그래도 참 시장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열린 사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조금 더 이런 방송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 오늘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십성 기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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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